요새 어쩌다, 어쩌다, 어쩌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생방송 뮤직비디오 분들 앞에 나오시고요 K-CHART 1위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그럼 바로 10월 셋째 주 K-CHART 최종 결과 부터 알아볼까요? 점수 공개해 주세요 네, 유선 음악 점수 그리고 모바일 점수 총점을 앞에서 저희가 1위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0월 셋째 주 K-CHART 1위는? 1위는? 원더걸! 로더비!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에피카이 브랜드이들이 너무 수고하셨고요 축하해요 그리고 원더걸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 한 말씀 할까요? 좀 받아주세요 좀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원더걸 너무 감사하고요 네, 새해피스쿨 분들 너무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앰컬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원더걸스 여러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윤영과 유세는요 다음 주에도 최고의 과선 그리고 최고의 무대와 최고의 MC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뮤직비디오 생방송 뮤직비디오